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새벽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참된 영적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홀로 누리는 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어쩌면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새로운 시간표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과 뉴스들로 인해서 혼란과 혼동 그리고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 속에서 또 힘겨운 싸움을 펼쳐나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즉 우리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천국과 지옥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 심판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절대적인 영적 진리만큼은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러시되 평안하나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십자가 처형 이후에 불안과 염려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하신 질문입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온 천지만물을 운행하시면서 역사와 모든 시간표를 움직여 나가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또 겪지 못했던 이 지금의 시간표에서 우리 많은 예원의 가족들이 예배와 모임이 중단된 그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주일 예배를 교회 예배당이 아닌 커브넌트홀이 아닌 인터넷으로 각자의 집에서 또 그 아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지금의 시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돌아보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겪는 이 영적인 거친 환경들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마음 편히 예배와 모임들 또 사역들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상황들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어려웠던 초대교회는 과연 어땠을까 개개인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또 지하 무덤으로 카타콤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갔던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붙잡고 누린 오직의 비밀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 언제 소강상태로 언제 끝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도 요즘 눈만 뜨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극률이 여기시고 극률을 베풀어 주시고 특히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 복원 가진 전도자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언제 이것이 끝이 날까요? 마치 4댕년 1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슬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4댕년 1장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모든 환경과 모든 사항을 이기며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비밀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영적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의 언약을 이룰 자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어서 창세기 12장 3절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의 개인의 구원이 아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언약을 이룰 자로 삼아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문과 민족과 시대를 살리겠다라는 그러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냥 갈대할 우루를 떠나서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약속을 따라가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장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은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언약을 저버리고 육신의 선택을 해서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사단은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가 은혜 막 받으려고 또 중요한 응답을 받으려고 할 때에 중요한 타이밍을 어찌 그리 정확히 알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문제와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사단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모든 사단과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지금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길 그런 말씀과 기도의 영적 파워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단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처음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영적 우선순위를 분명히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기근이라는 생존과 직결이 되는 그런 큰 문제를 만나니까 바로 예체질 옛 습관 옛 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근원적인 불신앙 근원적인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시스템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마음껏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이는 시스템이 아닌 각자 흩어진 자신만의 삶 속에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힘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또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모든 선택권을 롯에게 다 양보하면서 아브라함이 가장 우선시했던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영적 방향에 아브라함은 완전히 영적 올인했습니다. 지금은 기도의 시간표이고 지금은 영적 싸움의 시간표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 계획을 놓고 중요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개인들이 가장 먼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정시예배 그리고 사몬을 그리고 개인의 단을 쌓는 것이 영적 우선순위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선택 그리고 복음의 유익한 선택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을 한다면 그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힘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영적 우선순위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적 회복의 인생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또 17절에는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영적 우선순위를 회복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영적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회복하면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8절에는 요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 문제와 내 어려움과 지금 내가 불안하고 지금 내가 힘들고 지금 내가 뭔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오직 요호와를 위해서 재단을 쌓는 즉 하나님 앞에서 피의 언약을 회복하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창세기 14장의 조카로시 이방족속 이방족속 연합군에게 포로를 잡혀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 가병을 이끌고 가서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로스를 구출하게 됩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변의 지역과 그 모든 이방족속들이 연합해서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러한 지역과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영적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영적 힘을 하나님이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시간표가 세상과 불신자들에게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될 수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 예원의 가족들에게는 이전에 없었던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래서 마치 태풍과 폭풍 속에서 나무가 더 땅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더욱더 복음을 깊이 누리는 영적 집중 속에서 이전보다 더 영적으로 풍성한 삶으로 승리해 나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표가 앞으로 미래에 중요한 영적인 발판이 되어서 이 환란이 지난 이후에 더 중요한 영적 본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흩어져 있지만 다윗이 늘 주의 전을 사모하며 그 주의 전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흩어져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본당 헌당과 사천말씀 운동과 우리 이삼시 나라를 놓고 하나님이 반드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실 그 시간표를 놓고 하나 되어 기도하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각자 흩어져 있는 가정에서 지역에서 그 현장에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수 있는 또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단의 비밀을 회복해서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가지고 가정과 현장과 지역과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4천말씀운동가 2, 3천나라 보금화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표 또 신종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을 놓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새벽에도 이 아침에도 하나님 큰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각자 흩어져 있는 가정과 지역과 현장에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단을 쌓게 하셔서 개인이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영적인 단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회복하게 하시고 언약과 말씀의 힘을 가지고 지금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모두 한 사람 다 힘을 얻어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또 본당 헌당과 우리 4천말씀운동가 2, 3실나라를 위해서 또 단임 목사님과 모든 중요한 세계보금화의 시간표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동력자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신정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가운데 붙들어주시고 모든 약함들이 치유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에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11 13 15 15 13 15